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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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요 저는 정관위를 좋아하게 하는게 다음 번에 많이 채는 다음 번에 많이 채는 다음 번에 많이 채는 금제도 많이 채는 시장 화장님들이 지금 이렇게 쭉 오면서 오늘 또 장을 보고 있는데 웃으면서 맞아주십니다 지금 반갑게 또 맞아주시고 우리공화당 시장 민생투어가 진짜 전국적으로 손문이 낫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젊은 또 사장님들이 아까 다 보셨겠지만 젊은 사장님들이 다 웃고 계시잖아요 전진 대통령 후보님 딱 보시자마자 일단 웃으시면서 젊은 사장님들이 반갑게 맞아주셨거든요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통령 후보님과 우리 방원홍진님들 그리고 우리 지지자분들이 정말 전국을 다니시면서 이렇게 시장 민생투어를 한 어떤 보람 이런 보람을 더 느끼게 되는 것 맞습니다 코로나가 얼른 풀려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저 지금 후보님 옆에 계시는 사장님 계속 웃으시잖아요 우리 동찬도 접으시요 계속 웃으시잖아요 사모님 사모님 우리 공화당 최고 중 우리공화당 최고 중 우리 공화당 최고 중 당연히 치우라고 말했겠네 정말 많이 하셔가지고 정사 잘 되시고 힘이 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우리 시장 상인분들 젊은 사장님들 정말 힘이 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장갑이 땅콩 거르고 그냥 다 끝났네 땅콩 저거 한 대 딱 나오잖아요. 제가 대통령 후보예요. 아 담발랭이 아래 감사합니다. 이거 만 원 이거 얼마죠 이거 저기서도 지금 사고 계시고 13,000원 자 이 가격이 오늘 대박 맞다. 아 대박이에요 저쪽에서도 팔고 있더라 13,000원 다 우리 당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첫 번째 구각에는 멍청한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 친절은 기본이잖아요. 사장님이요 사장님이요 사장님이요. 사장님이요 진짜로 돌려주세요. 후보예요 이거 하나 주세요. 아 이거는 아 그거 만 원 만 원 10,000원 돈 여기 있습니다. 이거 13,000원 이거 얘는 얼마예요 얘는 10,000원 1,000,000원 예 원美味 400,000원 아 아하 형이 청년들이 velmi 성년들이 아.. 2,000 네 나 사진śnie에 공유한다고 다. 사진 찍건가요? 사진 한번 찍고 가요. 아 야 이거 저러들 오원 demographic 맞았나 이가 stabbed. 오 원 대 부모님, 지금 빅장하네. 20대 친구들 같은데, 성년들이 이렇게 또. 아, 정원진 대통령 후보님과 사진을 찍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생기놨어요! 아, 생기놨어요! 아, 생기놨어요! 이거 13,000원. 요즘은 어젠가도 왜 고등학생, 여학생들 왔다가, 그저께 중학생, 남학생들 왔다가. 이거는 13,000원. 아, 지금 우리 정원진 대통령 후보님의 젊은 층의 인기가 이게 정말 장난이 아니다. 그렇거든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이게 정말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젊은 층 사이에, 조원진 대통령 후보님의 인기가 굉장히, 지금 막 시초가 오르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청년들이 그냥 딱 보고선, 와서 그냥 화이팅하고 사진 찍고 하잖아요. 이렇게 또 다양화하시고, 이제 우리 석수,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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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들은 또 이렇게 웃으면서 맞아주고 계시고, 다들. 넣어 주문 PRESIDENT команд님의'd where 정원진 대통령. 민승 Goodman 1차도 지금 판매에 열중하고 계시죠. 지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장을 봐야 되는데 전과를 선물 받고 하지 않나요? 네 힘내세요. 우리 우원아 힘내세요. 아니 이제 너무 오래 팔아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서. 여러분들 저 옆에 보시죠. 저 옆쪽에도 다 우리 당원분들이 나는 거예요. 저 옆에도. 여기 지금 이렇게 봐주셔도 여기 다 지금 나오는 우리 동지님들 다 지금 계시는 거예요. 정말 이게 우리 동화당입니다. 이게 우리 동화당. 팀입니다. 팀. 맞죠.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잘하시니. 우리 후보님. 우리 후보님 오십니다. 여기. 조원진 화이팅. 지나가시는 분. 지나가시는 분. 방언도 아니야. 맞죠? 맞죠? 지나가시던 분. 아까 처음에 그 집만 앉았으면 오늘 참 분위기 좋았는데. 지금 그 집만 앉았으면. 네 처음에 그 집. 한 두 번 더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지나가시던 우리 시민들도. 지나가시던 우리 시민들도. 지금 함께 또 동참을 해주고 계십니다. 뭐 취직하셨어요? 와. 뭐 드릴까요? 뭐 드릴까요? 뭐 드릴까요? 워낙 지금 여기 주변이 북적북적 거려가지고. 아까 3만 7천 원 돈 받아가지고 잔동. 아 잔동. 3만 7천 원. 3만 7천 원. 3만 7천 원. 3만 7천 원. 뭐 우리 후보님 지금 보겠다고. 그냥 시민들이 또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hard. 여러 명이 damned 없으니까. Fort. excluded. excuses구. баз, 바뀐amazе. wie. jotka 뭐야 아nity? st. 갑자기 깊는 게 아니고gesnền, Creo community. pbmgm.gm.gm.gm.gm.gm.gmgm.sgm.gm.sgm.gm.,gmrsgmgm.gmgm.gmc3sgmsdm.gm bsgmfgm.gmBmgm.gmUgm.gmgm.sgm.mvm.gm.gmm.m.sgm.,mgm.cmgm. 3000mgm.gm.gm.gmgm.gm.m.gm 오늘의 성모님 사진 찍고 또 같이 사진 찍고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장님 빨리 가세요. 하나, 둘, 파이팅! 파이팅! 사장님이 많이 받으세요. 오늘 많이 받으시고 기쁘게 힘드시더라도 버텨야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파이팅!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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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